섬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8년 섬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유치단 구성에 나선 겁니다. 섬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목포상공회의소와 8개 민간단체. 전남서남권이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다는 점을 앞세워 섬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섬엑스포를 전남서남권이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건 올해 처음 열린 섬의 날 기념식 직후입니다. 유례성 행사로는 섬의 가치를 알리기에 부족했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섬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요가는 약 8조 원 규모, 고용요가도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유치단은 그동안 섬엑스포에 대한 서남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남권이 하나 되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동북권과 서남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적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지만 섬엑스포를 유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배들도 많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준비를 각각 따로 하고 있는 데다가 개최 시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2026년 개최가 목표인 비공인박람회로 전남은 국제엑스포 사무국의 공인엑스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가 확정되면 섬엑스포 개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자칫 지역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경쟁보단 오히려 결임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